여보, 왜 그래? 뭐가? 나 친구 당신이 말하면 알아? 아니, 그때 만났던 그... 경식이, 경식이 어, 쥐압해서 먹지 뭐 갑자기 왜 그래? 또 안 하던 짓 한다 아, 뭘 휴대폰을 봐? 우유사 이룩이야? 나 서운하다 여보 내가... 나 친구도 얼마 없어 아,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거 보여주면 돼? 자 아니, 그... 얘랑... 얘랑 경식이랑 같이 세 명이서 만나는 거야 아니, 그러니까 얘는 당신이 모르는 애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고 경식이는 알잖아 아, 이름 적혀 있네? 민수, 민수 아, 뭘 또 전화를 해 아, 누가 봐도 남자잖아 민수... 민수가 여자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, 봐봐 카톡 봐봐 어? 봐봐 이거 남자잖아 아니, 프로필이 지금 이렇게 돼 있... 아니, 내가 지금... 내가 억지 부리는 거야? 당신이 이상하잖아, 지금 알았어, 알았어 자, 여기 봐봐 아니, 대화 나눈 거 보여달라며 보라고 아, 뭘 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, 지금 뭐 받아서 그럼 뭐 나 부부싸움 하는 거 중계하라고? 여보세요 나 오늘 못 나가겠다 어 됐어? 됐냐고 당신 생각대로 다 되니까 그... 이제 속이 후련해? 나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리할 거였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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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런 거야 잠깐 그냥 아무튼 정리 다 할 거였다고 여보 여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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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잠깐 그런 거야 진짜 나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뭐라고 말해봐야 들을 거 같지도 않은데 진짜 몇 번 안 만났어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만날 시간도 없었어 그냥 서로 서로 그냥 바쁜 와중에 하... 여보 나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아니 그냥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일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일 뭐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잖아 어? 그냥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자 그냥 사고가 난 거야 내가 내가 그렇게 나쁜 맘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어? 여보 여보 하... 소금아 내가 말하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사고라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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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넘어가면 안 될까? 넘어가고 시간 흐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그냥 기억에서 잊혀지면 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소금아 소금아 이러면... 혼자 약간 잠깐만 받을게 그럼 나 못 나왔나고 했잖아 야 니가 여길 왜 뭐? 야 니가 여길 왜